안녕하세요.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2021년 5월 1일자 판례공부 택시기사의 가동연한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1년 3월 11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18-285-106 판결입니다.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.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요.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 이 사람이 상고했고요. 피고가 택시회사입니다. 결국 상고인의 주장에 따라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. 사실관계 한번 보시죠. 이제 이 망이 원고가 상속인들인데 망이 사망했습니다. 어떻게 사망했냐면 이 택시회사의 망인은 기사였는데 이 기사가 맞교대를 하는 동료하고 자주 트러블이 있었습니다. 차량관리 문제 때문에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2013년 9월 14일 날 망인과 이 동료가 몸싸움에 벌어집니다. 몸싸움에 벌어진 과정에서 이 동료가 밀었더니 이 망인이 뒤로 넘어져가지고 뇌출료로 사망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 동료는 폭행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그러고 나니까 택시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의 책임을 묻게 된 거죠. 이제 사용자의 책임은 다 인정이 됐었습니다.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원심이 이 사람의 가동연한을 계산합니다. 살아있었으면 소득을 얼마나 얻었을 것인데 죽었기 때문에 그 소득을 얻지 못했다. 그러고 나서 그 소득을 올 수 있는 기간 동안에 계산을 해서 주게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사망 당시에 61세 정도 됐었고요. 그런데 이제 원심에서는 63세까지가 가정연한으로 봐서 2년분의 임금, 임금 정도를 손해배상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상고인들이 이거 너무 적다, 65세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판한 겁니다. 택시기사의 가동연한이 상향할 거냐, 이거는 왜 문제가 됐냐면 2019년도에 대법원이 육체도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립니다. 그러면서 종전의 다른 직업들의 가정연한도 판례들이 점점 변경되는 거죠. 그 중에 하나입니다. 이 택시기사의 그러면 육체도동자의 60세에서 65세로 올린 거 이것으로 인해서 택시기사도 올라갈 것이냐, 이거에 관한 내용입니다. 대법원은 망인이 정려퉴직 후에 1년씩 단일을 전류적으로 체결했지만 통상적인 문제가 없다면 계속 연장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육체도동자 정도 되는 65세까지는 일할 수 있었다. 그런데 원심이 63개로 본 것은 잘못된 거다. 이렇게 해서 택시기사도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한 사건입니다. 이제 직업별로 가동연한이 조금씩 다른데요. 이거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육체도동자는 2019년 2월에 60세에서 65세로 상향을 시켰습니다. 2019년 2월부터는 일반, 소위 말하는 노가다라고 하죠. 이동노동직 이런 사람들의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났습니다. 5세가 늘어났죠. 그 이후에 나온 판결을 보면 예미콘 기사도 65세 이렇게 다 바뀌었습니다. 그 전에 나왔던 판결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종전에 육체도동자가 60세일 때 다른 직종들은 얼마로 받냐. 의사, 한의사는 65세로 받고요. 목사, 변호사는 70세로 받습니다. 목사, 변호사는 70세 정도까지는 일할 수 있다. 이게 아까 말씀드린 60세일 때 종전 판례일 때 나머지 기준입니다. 의사, 목사 이런 사람은 65세, 60세. 송전전공, 송접 타입에 올라가서 하는 사람들, 이 사람들은 육체도동과 똑같고 민요풍 가요가수도 60세다. 이것도 올라갈 것 같죠.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. 식품소매업자, 물건 파는 사람, 가판에서 과일 파는 사람 이런 사람은 60세로 동일하고 농촌의 자연공은 60세일 때도 63세까지 인정해줬습니다. 그러니까 65세로 올라갔으니까 68세로 될 수도 있겠죠. 보험 모집한 사람은 60세일 때 59세까지 인정해줬습니다. 이것도 시프트 될 수 있죠. 수산물 중개인 이 사람도 65세로 인정했으니까 지금으로 보면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. 소설가의 경우에 예전에 65세였는데 그것도 올라갈 거고 봉급생활자가 정년까지 일하고 나면 정년이 한 58세, 57세, 55세일 경우가 있는데 그 이후부터 60세까지는 도시 일용 노임을 받았습니다. 이것도 65세까지 연장될 겁니다. 종전에, 예전에 55세일 때 수입한 상품 판매점을 했던 사람 60세를 인정해줬거든요. 그러니까 이 판례들은 이렇게 결과 정도, 그러니까 결론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. 이 가동연한은 실무상 손해배상 청구할 때 계략적인 계산을 하게 됩니다. 계산을 할 때 가동연한을 찾게 되고요. 가동연한에 따라서 청구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하고 나서 청구하면 법원이 그걸 알아서 정리를 해줍니다. 혹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가동연한이 넘은 경우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택시기사가 65세까지만 돼 있는데 개인택시 운전자가 68세까지 운전할 수도 있죠. 푸를 수 있잖아요. 그러면 68세고 그 회 한 1년 정도까지는 실제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그 이상까지는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. 어쨌든 가동연한은 사건을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면 판례 검색할 때 가동연한을 반드시 검색해서 이 사람의 직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반적인 회사원의 경우에는 정년이 매치로 얼마로 돼 있는지 정년 이후에는 65세까지 도시 일용농임 적용한다.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